가계대출이 또 큰 폭으로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고금리에 50년 만기 대출까지 억제했는데도 집값 상승 기대감에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면서 가계부채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감열 씨는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를 들르는 게 일상입니다. 집값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오른다는 얘기가 많아 마음이 급합니다. 고금리에 대출 받기가 부담스럽지만 이번에야말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이 씨처럼 빚내서 집사라는 사람이 늘면서 가계대출은 지난달 또 5조 원 가까이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줄었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이 6조 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의 경고등이 켜지면서 금융당국이 논란이 됐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한했음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대출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이사 처리되면서 가계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9월보다는 10월에 계절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왔기 때문에 10월에는 9월보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제 KB국민은행에 이어 오늘 우리은행이 주담대 변동금리를 0.2%포인트 올리고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주담대 가상금리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5대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7%를 훌쩍 넘었습니다. 늘어나는 빚과 함께 차주들의 원리금 상한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KB국민의 Jun이 3월 10월에 계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